쿠팡이 지난해 무려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해 화제가 됐었는데요. 하지만 국내 법인의 자본금은 9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. 그 많은 투자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쿠팡의 악화된 재무 구조가 과연 개선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6월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10억 달러, 우리 돈 약 1조 1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한 쿠팡. 하지만 MTN이 쿠팡의 국내 법인 포워드벤처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이 회사 보통주 자본금은 불과 9억 2천여만 원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액면가 이상으로 증자된 금액, 즉 주식 발행 초과금은 다음 달 공개될 감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. 그렇다면 앞선 2014년에는 어땠을까? 쿠팡은 지난 2014년 5월 미국 세쿠오이아 캐피탈에서 1억 달러, 그해 12월 미국 블랙록 등에서 3억 달러 등을 유치했습니다. 우리 돈 4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그해 한국 쿠팡에 증자된 자본금은 21억 3천만 원.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합쳐도 한국 법인에 들어온 금액은 약 2,130억 원에 그칩니다. 2014년 투자받은 금액의 약 절반 정도만 한국 쿠팡에 들어온 것입니다. 쿠팡에 따르면 투자금은 김범석 대표가 미국에서 창업한 유한회사 포워드벤처스 LLC에 먼저 들어가고, 필요에 따라 이 법인이 한국 포워드벤처스에 증자하는 형태로 유입됩니다. 한 회계 전문가는 투자금 가운데 일부는 기존 주주의 차익 실현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, 다만 미국 유한회사여서 쿠팡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이 부분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. 문제는 그 사이 한국 쿠팡이 엄청난 부채에 쌓여 있고, 납품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한국 쿠팡, 즉 포워드벤처스의 지난 2014년 말 기준 부채는 약 3,191억 원. 이 가운데 납품업자들에게 줘야 할 판매대금 등 미지급금만 2,275억 원에 달합니다. 쿠팡 측은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며, 4월 14일 감사 보고서가 발표된 뒤 재무재표와 관련된 약간의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.